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인천 연수구 송도 오션파크 베르디움 아파트 33평형 경매 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4급원호 2023 타경 500573번입니다. 감재가는 6억 4천6백만원이며 KB부동산평가는 6억 6천만원 대직권 14.9평형에 전연면적 26평형, 분연면적은 34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를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가격이 2차 제재가는 4억 5천2백20만원이며 입찰보지금은 4천5백22만원에 2차 입찰은 2023년 10월 16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오션파크 베르디움 아파트 경매 물건은 인천지하설 1호선 송도 달빛축제 공원역 생활권으로 미송, 초, 중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송도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에 인천 연수구 송도 오션파크 베르디움 아파트는 106동 26층으로 대직권 14.9평형에 전연면적 26평형, 분연면적은 34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3년 9월 기준으로 6억 4천6백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4억 5천2백20만원을 제재가로 오늘 2023년 10월 16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4천5백22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 오션파크 베르디움 아파트 34평형은 캐비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형가는 6억6천만원, 하위평형가는 6억1천5백만원, 상위평형가는 6억8천5백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2억 7천5백만원에서 3억천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 문건의 랑을 살펴보면 호방건설이 시공하여 2020년 2월에 중국낸 아파트로 총 10개 동에 1,53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3대이며 경매 문건은 최고층 49층 중 26층 34평형으로 방세계,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 동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5월 22일에 설정돼 농협은행 근제당으로 채권채구액은 4억 7천8백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총액은 16억 6천153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 문건 맹세상 주사된 임대체 관계없이 소유자 점이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송도아파트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무실 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송도 오션파크 베르듐아파트 34평형의 최근 거리내기를 살펴보며 2023년 7월에 41층이 7억 3천5백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하기매물을 살펴보면 송도 오션파크 베르듐아파트 34평형의 매물호가는 101동 남서양 고층이 8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마문은 시세매 수급회나 그리고 송도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의 법화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연수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75% 매각률 42%에 경쟁률은 9.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 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은 매각 묶음 행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집반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전수구 송도 오션파크 베르듐 아파트 34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